저기 저기 저 끝에 1000미터 맨 위에 맨 위에 진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이게 얼마만에 미라마야 전술의 비비야 야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전술의 비비인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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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하자 하자 전술의 비비 어디 가지? 내정지 오는데? 아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여 가자 여 가자 많은데? 한 6명 되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쪽 오겠어 어? 그런 거 좋지 않아요? 거의 거의 뭐 클리어까지 이쪽 아무도 없어 일로 안 와? 어 개쿨 야 뒤에 10명 넘어 10명 넘는데 왜 저렇게 많아? 우리 쪽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인기 많은 곳이었나? 하나도 없어 우리 쪽은 외식 우리의 고맙지 나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어 발소리 도와줘? 어 아니죠 야 보급도 가깝다 155 한 4,500m? 이 집 위층에 있는 것 같은데? 사운드가 서로 들었어? 사운드? 어 쟤도 기어닫는다 나 소리 내고 돌아간다 그냥 옥상인 것 같은데? 옥상에 술탄을 까고 올라갈까? 와 이거 어떻게 떨려? 비켜 비켜 술탄 깠어 아니 뭐하는거야 문 닫혀있는데 뭐해 문 닫혀있어? 아 꼴 까고 올라갈라 했지 힐템 있어? 나 붕대 나 붕대라도 좀 줄래? 혹시 미션이였어? 이거 던질 사람이 아닌데? 단지 내가 3층에 던진다고 했잖아 나 저기 베란다에서 던지는 줄 알았어 밑에다 밑에야 발소리 더 붙은거 아니야? 한 명? 어 그런가 3층 간다? 더 맨덩어리 어 죽이지 마 어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아까? 들어왔는데 아까?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아까? 들어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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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이제 내려가서 보그 비턴 보그 비턴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가 없나? 네 저 있다 보그 보이지? 어디야 아 보인다 뭐 있을 것 같다 약간? 어 있을 것 같다 햄씨건 봐봐 안 먹었네 뭐야 뭐야 데다 비어 먹어 먹어 이것도 먹으라고? 옷 안다 버린다 선물이야 선물 블루님과 옷 완전히 바꿔 입으면 10달러 배율 몇 배율이야? 내가 6배율인데 줄까? 어 나 3배율 줄게 3배율 3배율도 좋지 아 잠시만 잠시만 그 옷 좀 다 떨궈 봐 옷 바꿔 입으면 만원이래 어 오 저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근데 여기 마울로 들어갈 필요 없잖아 우리 아 어디로 가지? 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나한테 묻지마 나도 미라가 몰라 아 우리 버닝 감사하죠 또 만원토분 감사합니다 아 하도 비켓니 하니까 이거 도트 색깔 최대한 밝기 밝기 높게 하는 버릇 생겼어 어떻게 하는거죠? 그럼 마우스 휠 올리면 되잖아 아 그런게 있었구나 아니 오 8배율 대박 6배 들고 왔네 알았어 6배율 줘 오우 야 김블루 뒤따라가는데 이거 따라갈게 아우 따라갈 길이 아니었어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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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짱이야 아 여기 버기가 짱인거 같아 여기는 벌린거 말이 왜 흰색이야 이건 뭔 소리야 나도 몰라 발바닥이 하얘 떼각게 사 차 소리 엄청 뭐가 있어 들려는데 멀리서? 저기 있다 W 저기 보여? 저기 저 달리는거 W 저기 저기 산 중통 오와 야 이거는 1km 1km 1km인데 쏴도 돼? 왔어 따보자 어 너무 높은데? 엄청 높게 쏴야되네 오 싸운다 너무 졌다 기절했다 이걸? 아 야 1km 아니야 더 높게 쏴야되네 1km 아니야 한 800? 살릴 때 오 맞았다 맞았다고? 맞았어 맞았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엔다 800m샷 좋구요 오 아 제가 살렸죠 안녕하세요 지분에 38m치 돼가지고 있다는거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800m샷이요 네 파트너 할려면 이정도는 해야됩니다 기본 정착이죠 물론 파트너 평균이죠 자 이제 바뀌었다 가자 가자 핑치는대로 가자고? 저게 사람 아니야 우리 저게 160도 저게 260도 저기저게 저 끝에 1000m 차 맨위에 맨위에 창국댓기 260도 한 번 더 한 번 더 그것도 900이고 공국댓이오의 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가 봤어 봤어? 야 나 돌았어 내가 봤어 아 나 900으로 쏜 것도 아니고 약간 위로 감으로 쐈거든? 이거 이겨야 돼 이거 진짜 이겨야 돼 자기장 타자 이거 자기장 타자 그걸로 어떻게 맞췄다 한 방에 감으로 쐈는데 한 방에 맞네 내가 또 찾아줄게 걱정마 야 쟤 핵이라고 할 것 같은데 진짜? 핵쟁이랑 게임했습니다 아니 800m 한 번 900m 헤드샷 아 내가 에다 만졌으면 양보해 아이콘 긴볼로 이렇게 가볼까 보인다 SW 가자 옷만 맞췄 아 300 맞는데 가 하나 더 뛴다 하나 더 뛴다 SW 보여? 역시 대장 갱잘의 키키키에 또 반항 아 안맞냐 저로 가면 되겠다 우리 저기는 저 뒤에 빼는데 쟤 누구한테 맞는다 아 너무 멀어 사람 뛴다 240도 보여? 그쪽이 쏠 수 있어 진짜 진짜 바로 가까워 바로 가까워 100m 아 보인다 보인다 스마트 피 스마트 멈추면 쏴 멈추면 아까 저 놓치지 말자 각 잰다 멈추면 그냥 쏴? 아 잠시만 한 번 쏴 보자 그냥 오케이 하나 아 잠시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케이 저기서 쓰는데 끝 저기도 있다 295 저 자기장 안에서 들어온다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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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있어 맞고 있어 한방 나이스 2절 킨 안돋지 살리나? 응 안떠서 살리고 있잖아 연막 안녕 꿀꿀단 여러분 여기가 야 뛴다 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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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도로가 도로가 우리 쏜다 우리 쏘는게 우리 쏘는게? 어 우리 쏘네 우리 쏘는데 왜 우리 쏘는게? 한대 나이스 마무리 쳐야돼 아 까비 마을에 있다 저 저 저 밖에서 들어온다 265 190 마을에 있어 저 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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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마을에 나온다 띈다 어디로? 왼쪽 집 왼쪽 1층 집 왼쪽 계속 뛰는데 왼쪽 계속 뛰는데 어 우리 부츠쌌다 155 저 보이지? 170도 언덕디 나 안보여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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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0점이 왜 이래 있어 아 나 0점이 왜 이래 있어 저 뒤에 지금 터젠데 뒤에 둘이야 둘 얜 또 뭐야 내 앞에 하나 하나 에다 반대 넉 빠졌어 안보이는 곳으로 야 나 배그 튕겼어 배그 튕겼어 배그 튕겼어 아 직진했어 어디로? 계속 달리고 있어 아 아 그냥 커망스라니까 아직 살아있다 아 니 커망스나 안 튕겨? 어 나 안 튕기잖아 아이 뭐야 이게 말이 되냐고 갑자기 갓겜하는게 어딨냐고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말 안되는게 아직 살아있어 아직 죽는다 아 하나님 죽었어 에바라고 이거 뭐야 이거 1대1대1인거 같은데? 잘하고 있지? 응 잘하고 있어 overse Вас 슈을 유튜브 제목 컴마왕 씨 선왕 Cut 후후~! 나이스아아 치킨 모아따아 이거 제목을 컴맘을 써야 되는 이유로 써도 될거 같은데 아... 아... 882m 970m 와... 970m? 와... 이거 영혼을 갈아 썸네일에 그냥 1kg 하자 1kg로 해야지 당연히 반올림 해야지 이거 1kg 샷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정직하게 970m 쐈다고 하자 아이 반올림 해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무조건 해야지 그렇지 이것부터 진짜 이거 탄 떨어지는거 보고 계산 다시 해요 제가 800으로 200 떨구고 한방 다시 킬 없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게 레전드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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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우와 저거 나 이렇게 안쌌는데 이렇게 뜨네 0점 조절해서 2칸 유행가 있거든요 한방 와 상대방 시점 얼마나 어이없는지 와 딱 1km 직전이야 와 바로 앞이 1km 바로 앞이야 어 돌이 있었네? 나한테 돌은 안보였어 여러분 돌도 있었네 와 세스킨범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와 스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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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로제 로제